와우 오우 어저께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밤에 그래서 오늘 추울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에이스 멋있어요 에이스 멋있어요 벤트를 잠깐 맡기세요 아 잠깐 땀이 닦으시고요 네 물 좀 드시고 네 물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 뭐 말해도 모르겠지만 오늘 아즈타에 와주시면 감사하구요 저희 둘이 계신거죠 여러분 빨리 눕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다 저희 부부도 연주하고있어요 오리엔탈 소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처음 듣는 곡일거에요 근데 계속 듣다보면 다 아시는 곡이 되겠죠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네 메롱이나 어디서 한 번 사일지 단 한 번 사이트에 있으니까 오리엔에스포스 한 번씩 쳐보시고 SNS도 한 번씩 그러고 보시면 별로 볼 건 없지만 그래도 가끔 저희 실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 신나는 곡을 해야되는데요 저희가 사실 저는 실시 힘들거든요 지금 빨리 외우고 싶은데 그죠? 되게 빡센거 많이 나왔죠? 알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오늘 되게 공손하시네요 네 잘했어요 네 다음 곡은 레트로 일랜토입니다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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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f shining 부천 회상말 준비 됬나요 즈裡 네 결론아 조금 안에 비지 않습니다 후! xWивают 사모사님 최대 상빅 앤oe лив어 희 huge 희 bridge 파악하듯 펀프 감상 답답 허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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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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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